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 과자 손을 살짝 쳐다보면 손끝에 힘이 없어서 뜯는 게 어렵지? 어렵지 여러분? 진짜요! 내가 과자를 말려 근데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렇게 뜯는 게 아니고 간단히 집에서 뜯어놓고 보십쇼! 과자는 안 나오죠? 과자는 안 나오고 보이시죠? 사이트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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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가루만 했어! 안에 가루만 했어! 또 있다! 또 있다! 저거에다가 가려냐? 얼마 전에 그냥 넣고 해! 넣었어?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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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이게 이게 다른 사람도 입안해도 되는 건지 한번 해보죠 우리 주선 씨 제일 쎄야 돼! 공선이가 공선이 오늘 쇠꼬쟁이 같다 쇠꼬쟁이 자 하나 둘 셋! 오! 안 돼 안 돼 안 돼? 안 돼 안 돼? 바람이 빠지네 이게 저렇게 근육이 있는데 안 돼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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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이! 긴장이! 멘터리 긴장이 tribes 인기 disappear! 빈이라 온 이와 안 해봤어요? 한 번 해보세요. 같이 사람 믿고 해요. 이렇게 신고 넘으면 다 돼요. 뽕이요! 뽕이 다 되시나요! 다 그린 거야? 언니가 아쉬운 거는